영웅의 자세가 돼있다 영웅의 자세가 돼있다 더러움은 영웅이래 죽인다 역사적인 친구가 나왔고 거의 뭐 삼국지가 찍히네 와 이거 이거 죽인다 영웅 이래 죽인다 또 한 명의 영웅이 나왔어. 진짜 짐 많다. 그런데 놀 데가 없긴 하다. 제가 1, 2년 산 것도 아니고 한 3, 4년 살다 보니까 짐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늘다. 그건 맞긴다. 또 수납할 공간은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고. 어머, 어? 워낙 저게 뭐 반스러웠어요? 어디가 오면서? 아니, 이거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살살살사. 짐 리즈 시즌은 처음 본다. 아, 냉장고. 그래도 뭐 좀 해 드시나 보네. 엄청 친해진다고. 배달음식이 지겨여서 해 먹는 것 같아요. 배달음식이 지겨서 해먹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